후회한 적 있으세요? 영국에 왔지? 처음에는 괜찮았어요. 그런데 이제 오늘 그래도 여기 왔구나, 상황이 이렇구나. 뭔지 모르게 하루 지내고 난 다음에 뿌듯함이 있다가 아침에 기상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났을 때는 여기 왜 있지? 저녁에는 보람차다. 아침에는 여기 왜 왔을까. 저녁에는 보람차다. 아침에도 여기 왜 왔을까. 그러셨겠어요. 왜요? 유명장. 전우야. 잘 지키는 영광. 영광스. 어허허허허허허허허. 어허허허허. 귀여워. 아우. 네. 단속. 그럼 승흘. feme. 아우. 예! 예! 예!